최대한 그냥 떡질한다고 생각하고 팍팍팍팍 찍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지금 다 썼잖아요 에나멜신다 다시 섞어가지고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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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에나멜신다 다시 섞어요 에나멜신다는 딱 대고 그럼 줄줄 흐르니까 그러니까 딱 대고 오케이 이렇게 그러고 잠그고 에나멜신다 는 그렇게 하면 막 줄줄 다 흘러요 아까 소리 들었구나 놔두고 이제 붓으로 붓으로 다시 이렇게 저어줘요 잡고 접시 잡고 이렇게 잘 섞어서 그러고서 이렇게 키슈에다가 좀 이렇게 묻히고 너무 끈적성 묻었습니다 네 좀 닦아 놓고 나서 다시 해주면 됩니다 한번 바르는게 아니라 툭툭툭 찍어오고 좀 닦아 내고 티슈에다가 좀 닦아 놓는 다음에 한 두세 방 연필 잘듯이 가까이 잡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주는거니까 그냥 바깥쪽도 그냥 바깥쪽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안쪽도 확실하게 이 안에도 다 해줘야도 사이사이 이 안에도 확실하게 탁탁탁탁 찍으면서 네 딱 그 정도만 해줍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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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